안산시는 지난 11월 10일 중앙일보 홀에서 개최한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동체 치안 활성화 부문에서 전국 지자체 1위를 달성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경찰청과 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계 자원의 치안 활동 참여를 확산하고 자발적 참여 의지를 견인하기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법무부, 상록단원경찰서 외 20여개 유관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민간단체와 촘촘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민관경이 협력해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전국 최초로 출범, 원활한 운영을 통해 범죄 사전 예방부터 사후 피해자를 위한 치료 및 지원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은 물론 자율방범대, 로봇합순찰대 등 민관경이 공동대응해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만에 하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영만 기자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영만 기자입니다.